3, 3, 3S, 고급부로스 전화번호 010, 557, 554 많이 연락주세요 네 많이 우리 모델분이 조교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셔도 좋고요 항상 하니까 밤 가끔 전화해가지고 몇 시간냐고 물어보는 일이 있어요 몇 시까지 하냐고 밤새워서 하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동성분 동성분에서 전화하시는 분은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냥 오시면 되요. 돈만 가져오시면 되요. 자, 플러스. 고급 플러스입니다. 고급 플러스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스타트 추구 뒷발막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투 치고 원투 칩니다. 여기서 여성은 몸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몸. 몸을 쓰는데 지금은 여성이 삼각형형으로 갑니다. 삼각형형으로 가는 여성을 이렇게 밀어서 마루모꼴로 보내주는 몸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밀어주십니다. 자, 요번에는 여성이 여기 왔을 때 여성이 왔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트럭 막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다시 여기서 치고 또 다시 이쪽 방향을 해서 몸을 쓰는데 왜 이러면 무도자가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데서 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트럭트 탱고 지르바 탱고 탱고 막 나올 때 일석사조 쓰면 브루스, 지르바, 트로트, 캥고 나중에 미녀 나올 때 써도 돼요. 미녀 나올 때 다섯 개를 써면 이 하나 가지고 되게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역사각형으로 보내다가 잘하면 마루모꼴로 보냈는데 남성일 때 몸을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또 하고 싶으면 여기서 넘어가서 뒷발받고 뒷발받고 틀어서 이런 식으로 가끔은 자기가 나는대로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뛰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넘어가고 싶으면 치고 치고 와서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들어가서 돌려서 마무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플레스에 이거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스스로 나는 고급이 아니라고 꼴이 내리셔야 돼요. 브루스 이거 안에 저거 안 할까? 저거? 예, 꼴이 내셔야 돼요. 이걸 못하시는 분은 아직 고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뒷발막힌 건데 여기서 트럭을 원투, 원투 밀어주면서 바운딩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고 싶은 양만큼 다시 밀어서 이번에는 마루모꼴로 주다가 밀어서 마루모꼴로 주다가 일대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90도만 가도 돼요. 어, 그거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여드리면 시간도 없고, 고급 플레스로 보시는 분이니까 넘어가는 걸로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또 틉니다. 그래서 다시 밀어주면서 많이 묶어도 좁다가 자, 만약에 90도 틀고 싶다. 넘어가면 180도, 90도는 제가 여기 등을 집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도. 그래가면, 각 트는 분은 남자, 옆 장사, 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터널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뒷발막힌. 자, 이거 잘되면은 앞발막힘가 있습니다. 앞발막힘는 자, 아까는 왜 뒷발막힘인데, 앞발막힘은 그대로 앞발막힘을 막았습니다. 역시, 또 하고 싶으면 네 번 막아주세요. 두 번 더 알았죠? 문제는 부대장에 이런 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뭐, 있으면 나면 좋고, 왜냐면 춤출 때 남자는 뒤에 등이 없어요. 아, 물론 뭐 또, 고급 수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야, 보살하고 해도 다 뒤로 갈 수 있어. 라고 딴 데 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고요. 대부분 남자가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물론 여성분이 이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싸인을 주죠. 싸인을 줍니다. 파트너가. 근데 가능하면 그거는 제가 그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두 번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뒷발막힘으로 빠졌어요. 자, 뒷발막힘이 왜 중요하냐면 막아주고 막아주고 밀어서 여성을 이렇게 수영을 치는 기술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또 고급 불수 하시는 분은 이거는 또 역시 넘어야 할 벽이다. 이걸 못하면 아, 나는 아직 불수가 중급이구나. 하고 경선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앞발막힘은 그대로 막아줍니다. 다시 여기서 몸을 쓰고 사각형을 썼다가 잘하면 마름목골로 씁니다. 자, 이걸 쓰다가 역시 이번에는 넘어가서 넘어가서 다시 뒷발막힘. 그래서 또 보내주고 다시 두십도 잡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뒷발막힘은 또 잡고서. 이거는 뒷발받쳤다. 자, 이거는 뒷발받쳤다. 앞발받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이, 발이 처음에는 뒷발만 쳤죠. 뒷발만 쳤고 두 번째는 앞발만 쳤습니다. 세 번째는 뒷발받치고 앞발받치고. 이렇게 한 발로 앞발받치고 막아서 다시 앞받치고 한 발로 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브루스니까, 고급 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무식하게, 뜻같이 해도 잘 똑같이 드시고 참 궁금하신 분은 배우러 오세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살고 우리 모델모두 옷이라도 하나 입죠. 이거 다 비싼 옷인데 신발도 사시면 돼요. 머리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꼭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짜증내지 마시고 아, 이거는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또 정확히 직접 오시면 더 제가 디테일하게 밝혀드립니다. 어, 사람은 좀 잘할수록 경손하라고 그랬죠. 저도 이 부분 숙이기도 하는데 저는 경손하지 않을게요. 이때만 제 기술 보여드릴 동영상은 제가 알고 있는 거에 아, 청분이니까 안됩니다. 진짜 오시면은 더 숨어있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오시면 후회하지 않게 구해드릴 테니까 고급스러웅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뒷발 맞는 거는 어, 옳은 거예요. 그대로 막아주고 그대로 막아주고 여기서 여자를 밀으면서 빠져서 이거 남자가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그대로 또 칼에서 또 막아주고 밀어서 앞발 치고 돌에서 치고 치고 몸을 써야 돼요. 네. 자, 앞발 또 막았죠. 그래서 한 발 치고, 한 발 치고 나와서 앞발 치고, 앞발 치고 이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 180도, 90도 그렇지만 90도에서 쓰면은 제 뒷모습 봐야 별것도 없죠. 여자 뒷모습이라 제가 90도 빠지면 남자 뒷모습 보면 징그러우니까 그냥 180도로 빠져보고 있습니다. 여자를 치고, 치고, 쳐서 이렇게 바운딩을 주는 거예요. 자, 바운딩을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자를 생각형으로 보내는 방법 여자를 어, 역삼각, 마름목골로 보내는 방법 이렇게 여자를 마름목골로 좀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 상태가 됐을 때 여자를 돌리는데 이렇게 따라죠. 그래서 어, 이 기술은 이후로만 설명해도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그, 바로 넘어가는 방법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는 거 뒷발을 완치축속 한 수였는데 뒤에 사람이 있어요. 부딪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뒷발 넘어가서 치고, 치고, 넘어가서 스위블로 돌려놓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브루스 어, 이렇게 치시면 이후로 이제 사보시고 또 저한테 배우러 오시고 앞으로 좀 더 새겹됐을 때 재밌게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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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